네 안녕하십니까 덕기자 구독자 여러분 미스 트로트 가수 이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데뷔한지 드디어 100일이 되는 날인데요. 제가 데뷔하고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선보인 신곡 시절 인연이라는 곡은요. 바로 사랑하는 연인들과의 이별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와의 이별에 슬퍼하지 말고 너무 미련을 두지 마라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담은 곡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메시지와 함께 이별이 있으면 또 다른 아름다운 만남이 새로운 만남이 있을 거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곡입니다. 제가 요즘 덕질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저희 팬들도 많이들 아시겠지만 야구! 야구에 덕질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대구라서 삼성 라이온즈 팬인데요. 꼭 삼성 라이온즈가 아니더라도 프로야구, 유료계팀 모두 항상 응원하고 있고 요즘 삼성 라이온즈가 살아있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앞으로도 야구 열심히 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